미니언 민현 아론 제이언 남하사야는 미니언 아 닥쳐버렸어 남사람이 부르네 너네 성운하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너무 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좀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리더즈 10시부터 러브 네 해봐 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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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제가 물어볼까요? 네 러브 네 잘한다 잘한다 러브 네 네 아쿠후에벌 오빠가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네 러브에서 이거 컨셉 타이틀로도 인사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들은 콘서트에 있는 백호가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백호가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이번 콘서트 타이트는 이 콘서트 타이트는 It's called Senyo 네, 이제 Senyo가 돌아가서 We are going back to Senyo itself 네, 처음과 같은 설렘게 노래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And we have prepared a lot of stages with excitement 네, 오늘 그 무대를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we're gonna show you every stage that we've prepared for you All of the purposes, but they all compare for love So please enjoy the show with us 네, 그럼 오프닝은 좀 달렸으니까 이번의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ince we have shown the different colors of the stage and the outline So we're gonna change the atmosphere Let's go! Let's go! Are you ready? They're ready! Are you ready? Yeah! Let's go! We're ready! 잘한다! 다른 척도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널 이루어져 우리 같은 시크릿 널 지금 있을 거야 널 이루어져 널 이루어져 지금 희망할 때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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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열렬어 이 맘에 무릎에 해주고 그러나 위험한 소중력을 모두 사랑한다고 언젠가 너하고 싶어 그뛰 내 맘에 혀아노이이이 더 요리라 같은 애교로 몇 개는 너무나도 알게 돼 너무나도 알게 돼 내가 집중하면서 맘에 점수 리허! 난 관심할 적 없어 오빠! 피해져있으면 리프터 우린 언제든 어디라도 Oh yeah 너에게 뵙어준다 오 니가 태생금만 이러 있을 건가 너에게 뵙어준다 내 기잡이 났어